기분이 어떠시나요? 좋아해요 무서워? 엄마 돌려줘 응? 먹어 엄마 엄마 놔 화났어 화났어, 화났어. 혜택이 안녕. 바람 주세요. 아멘. 혜택아. 술 왔잖아. 아, 맞아, 맞아. 어머, 몰라. ㅋㅋㅋㅋㅋ ㅎㅎㅎ 어 해봐 쟤미야?? 너..엄마 테리야 하고 있었어 왜? 쟤미한테 주는거야? 너 진짜 욕심이야 우리 할아버서 사진 네 그냥 가기엔 미안하다. 루피한테 미안하긴 하다. 근데 가야 될 것 같아. 어 착해. 쫄르지도 않고. 우리 테리 이렇게 착해요. 여러분들. 아 왜 그런지 알아? 이렇게 해서 엄마가 사줄 거잖아. 착각하는 것 같은데. 역시 봐봐. 언니는 책 사려고 맨날 이런 데 오면. 다 만화책이라는 거고. 지켜버림. 엄마. 아니 이렇게 이렇게 세게 할까 이렇게 세게 할까. 진짜 너. 누가 세 개는 사줄래? 아니 여기에 있는 거 다 사고 싶어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괜찮다. 맞춤법. 그리고. 봐봐.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렵다. 가려고? 가려고? 나는 엄마한테 쉬어. 응? 여보 좀. 여보 와. 데Musik. 음. 여기가 더 편해 너무 귀엽다 근데 그거 같아 뭐지? 그 빵사고 빵끈 있잖아 그걸로 묶어봐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왜 이렇게 서야 되는 거 아니니? 너무 귀엽다 나는 빨간색보다 놀란색에서도 알고 그냥 놀았다 좋아하는 거 알죠? 놀았다 좋아하는 거 알죠? 봐봐 이것도 이쁜데 이걸로 선택하기 잘한 거 같아 너무 예뻐 다른 거 왜 골라? 그냥 귀엽다고 한 거야 집이 인형 많아 빨리 놔 귀엽다고 하세요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이거 살 수 있게 됐어요 구독자분들이 사주신 거 사주신 거 이거야? 이거야? 응 이게 나왔는데? 많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이 사주신 거 후원해 주셔서 구독자분들이 사주셔서 덕분에 이걸 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잘 놀게요 잘 놀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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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 한 번 보여주세요 감사의 의미로 애교 한 번 부잉 나 사랑할 거야 나 사랑할 거야 나 사랑할 거야 나 좋아할 거야 꾹 그러면 구독을 꾹 눌려 한 개만 눌러 대신 두 개 눌리면 치고 되니까 동물에서 뭘 제일 하고 싶었어요 동물에서 뭘 제일 하고 싶었어요 응 근데 엄마가 약속했지? 응 주말에 3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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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분씩만 30분씩만 토오리 데이로레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씩만 응 군대는 어디 살게 군대? 군대 군대는 어디서 사냐고? 응 바로 댓글로 남겨줘 군대 sentido 군대 군대 군대에 살지 군대 겸 칸 가만 좀 군데군데 웃겼다. 그건 좀 웃겼다. 김밥이 죽으면? 영상 뭉쳐줘. 댓글로 남겨주고 하나 둘 셋 천국김밥 어 뭐야? 천국김밥이 뭐야? 김밥천국 아니야? 천국에 있는 김밥 따다단 김밥천국녹독가지만 천국김밥도 똑같더라. 진짜 고급시다. 엄마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요. 그리고 고마워요. 어린이날의 그날을 잊지 않아요. 인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